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게임하면서 버튼 누르면서 말하다보니까 좀 불편해가지고 케이스존 같은거 쓰려면 버튼 써야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열어놨거든요 이거 열어놔도 항상 열어놓음으로 해도 소리가 있을 때만 이게 켜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옆 건물에서 공사중이라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계속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자 가봅시다 자 항상 조심 디바님 갈게요 디바님 갈게요 제가 어 나이스 나이스 디바님 로봇 부서졌어요? 어떻게 해지지? 아 위에 계시는구나 저 포탑있거든요 지금 오케이 디바님 나이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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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오세요 저기 누구시지 저분 쏠저님인가? 아 트레이서님이구나 트레이서님 저기 그 하다가 치유 필요할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거 치료팩 찾으러다니 또 되고 되는데 디바 그쪽으로 가요 리퍼님 리퍼님 아 리퍼님 제가 힐 해드리고 있어요 자 디바좀 잡아주세요 디바좀 디바좀 잡아야되요 잡아야되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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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겐지왔어요 겐지 아아 바로 날라갈게요 자 조심하세요 살려드릴께요 디바님 로봇 오 나이스 자폭날리세요 한번 저 안으로 리퍼님 리퍼님 기다리세요 저 갈게요 지금 좀만 버텨보세요 됐다 아 큰일났다 아아 오 살았다 아 아아 저 뭐야 포탑 포탑을 저기 설치했네 저 포탑좀 누가 잡아주세요 저기 겐지님이 포탑 잡아야될거같은데 저게 포탑이다 포탑을 저기 저격수가 한번 있으면 잡으면 좋은데 아이고 조심하세요 놀아 아 요허 논밬 챈이잖아 쏘alla 어르신 여기를 헤헤 겐지랑 러브샷 됐어요 저 자 디바님 일단 치료해드릴게요 트레이서님 아이고 아아 야 트레이서 좀 뒤로 빠지게 되세요 겐지님 저 혼자 싸우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됐다 됐다 계속 치료해드릴게요 앞으로 가요 디바님 앞에 계시니깐 아 디바님 제가 갈게요 그 리퍼님 힐 아 뒤에 아 아 아 아 조심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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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린 나이스 아 아 아 아 살려드릴께요 아 포탑을 아 저거 어떻게 잡지 아 누구야 누구야 한조 조심하세요 뒤에 자 갑시다 죽으시네 ор 에이 말씀하기 요한 포만 와 손 고고 아 없 왜 포탑을 파괴했다 파란을 따라갈께요 어 나이스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모하노 들어가요 힐들릴께요 힐들릴께요 아이고 좀만 더 유지해봐요 좀만 더 살려드릴게요 나이스 나이스 수고하셨어요 저 포탑이 진짜 잘한거 같은데 그러게요 회전초밥 저셔넘 이거 그럼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